안녕하세요 여러분 보스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보통 반도체공학 교재 첫 장에 나온 내용이죠. 밀러지수 또는 밀러인덱스라고 부르는 중요하기도 하고 실질적인 부분이 될 수도 있는 그런 설명을 밀러인덱스를 가지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 중요한지 또 이러한 밀러지수를 어떻게 구할 수 있는지 문제를 어떻게 풀이하면 되는지 그런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들이 일단 보시는 건 어떤 그림이죠. 근데 이게 반도체 샘플이라든지 반도체에요. 근데 이게 디바이스이고 이게 크게 보일 수도 있고 모바일이라면 폰이면 작게 보일 수도 있겠죠. 중요한 건 뭐냐면 공통적으로 아실 수 있는 부분은 이 반도체 디바이스 또는 크리스탈이라고 부를 수 있는 이 부분은 유한해요. 크기가 무한하지가 않아요. 그래야 유도 없고. 그래서 실제 크리스탈들은 무한히 크지가 않기 때문에 결국에는 표면에서 터미넨트하게 된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원서에서 좀 들고 온 표현인데 좋은 표현인 것 같아요. 끝낸다, 종료하다 이런 표현도 되지만 터미널처럼 한마디 종리를 내리기는 좀 어려운데 그러니까 이 반도체 크리스탈 내부에서 있는 특성이 표면에서는 터미넨트 끝나게 된다는 거예요. 종료된다는 거죠. 크기의 특성도 다 끝나게 돼요. 그러니까 결국에 하고 싶은 말이 뭐냐면 반도체 디바이스 크리스탈들이 표면에서 또는 그 주위에서 주로 제작이 되죠. 주로 그 주위에서 특성이 발휘되고 접합되고 이런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 때문에 표면에 특성이 예를 들면 좀 더 깊이 말씀드리면 그 방향으로 어떤 면방향으로 성장시킨다던가 이런 문제가 디바이스 특성 자체에 엄청나게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그 큰 영향을 주는 표면에 대해서는 이러한 표면들을 레티스의 관점에서 볼 수 있다면 유용할 것이다. 레티스는 지금 띄워드리는 재생목록에서 반도체 공학을 제 채널에서 하고 있는데 그 재생목록의 앞부분 영상들을 보시면 밴드겟 다음에 있는 영상들을 보시면 그 영상들에서 레티스와 관련된 위치 벡터라든지 그런 간단한 표기법들을 배웠는데 그게 매우 유용하다는 거죠. 기술을 할 때 그런 걸 관점에서 이걸 표면을 기술할 수 있고 표현할 수 있으면 좋겠다. 유용하겠다는 의미에서 밀러지수가 매우 중요합니다. 이제 밀러지수를 구하는 법을 설명드리기 위해서 그림을 하나 볼게요. 이 그림은 이렇게 색칠 될 수 있는 면을 표현하고 있는데 이 면은 사실 축을 구분지어 보니까 각각 이걸 1C, 2B, 3A라고 해볼게요. 즉, 이건 뭐냐면 X축 방향이 우리를 향하는 방향의 축이라고 해보고 흔히 보던 것처럼 오른쪽이 Y축 방향, 세로 위를 향하는 게 Z축 방향이라면 그 X, Y, Z 각각 ABC를 표현하는 벡터 방향이에요. 그러면 A가 이쪽 방향, B가 오른쪽, C가 위쪽이라는 게 바로 와닿으시죠. 그런데 A가 3번 가는 거고 B가 2번 가는 거고 C가 1번 가는 방향의 지금 그러한 벡터들로 이루어진 면이잖아요. 이거를 사실상 제가 생각해본 바로는 쉽게 이해하려면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어떻게 설명을 드리면 되냐면 텐트를 세운다고 생각해보세요. 나중에도 설명이 유효해요. 중요한 건데 어떤 지지대라고 해보죠. 어떤 봉이라든지 텐트를 세워야 되는데 이 파란색 면이 텐트의 면이에요. 천장인데 A쪽 방향으로 3번만 펼치면 되고 대를 지지대를 B쪽 방향으로 2번 C쪽 방향으로 1번만 세우는 겁니다. 그럼 이 면이 만들어지죠. 그래서 3A, 2B, 1C인 건데 근데 사실 그거는 제가 재생목록 띄워드린 것 중에 어떤 레티스에 대한 설명 영상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R벡터가 이미 위치벡터로서 설명드린 적이 있죠. 원자들의 포인트들을 설명할 수 있는 그런 벡터였어요. 그 포인트의 위치를 그렇지만 이 면을 설명할 때도 즉 지지대의 좌표를 설명할 때도 이건 유효하기 때문에 중요하기 때문에 계속 들고 올 겁니다. 이걸 가지고 그럼 A 앞에 있는 거는 A쪽 벡터 앞에 상분이니까 3이고 P가 3이고 Q는 2고 S는 1이라는 걸 바로 눈치채시는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실제로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런데 이거를 역수를 취할 겁니다. 자 다시 돌아가서 3, 2, 1이죠. A축방향 성분이 3이고 B축방향 성분이 2고 C축방향 벡터방향 성분이 1이면 지금 이제 밀러지수를 설명드릴 건데 밀러지수는 왜 필요하냐면 면을 표현하기 위해 필요해요. 지금 이것도 이미 지지대나 봉의 방향을 설명하는 중요한 벡터 R이라는 게 하지만 그걸로 부족하고 정말 면을 직관적으로 알 수 있는 방법을 서술드리기 위해서는 밀러지수를 이용해야 하며 그걸 구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아요. 이 3, 2, 1 각각의 렛티스 콘스탄트 역할을 하는 그런 벡터 앞에 있는 성분들을 역수를 취해요. 이게 사실 전부예요. 역수를 취하면 끝나는 거예요. 하지만 그것만 기억하면 되지만 우리 참 직관적으로 볼 때도 이게 좀 보기 불편하죠. 분수로 되어 있으면 좀 통일되어 있는 것 같지도 않고 정수도 아니고 이렇잖아요. 그래서 최소공배수를 곱해버리자 6이죠. 분모의 최소공배수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3, 2, 1의 최소공배수는 6이죠. 8벌이면 2, 3, 6이 될 거예요. 이게 다름이 아닌 밀러지수예요. 반도체 공항에서 이러한 면을 2, 3, 6이 라는 그런 면이라고 부르기로 하는 거예요. 2, 3, 6 면 이렇게 실제로 부릅니다. 뭐 이런 면이 자주 쓰이지 않겠지만 실제로 1, 0, 0 면이나 이렇게 나중에 보여드리겠지만 그런 면이 더 유용하지만 지금의 면은 이렇게 2, 3, 6 면이라고 부를 수 있고 각각의 2, 3, 6이라는 정수들이 밀러지수라는 겁니다. 정리를 하자면 이 대를 세우는 게 나중에도 좀 이해하시기 좀 더 쉬우실 거고 그 텐트를 세우는 그런 지지대를 몇 칸을 더 가야 되냐 근데 그 칸들을 역수치해주고 최소공배수를 곱해주면 각각의 가장 잘 정리된 정돈된 최소의 비율의 정수가 나올 것이기 때문에 그 정수 세 개를 그런 면으로 부르고 그걸 밀러지수라고 부르자 라는 얘기예요. 자, 다른 예를 볼게요. 제가 그 재생목을 띄워드린 것 중에 SC, FCC, BCC라고 그 큐빅에 대한 그 세 가지를 설명드렸을 때 그때 큐빅을 설명드렸고 그 큐빅은 정육면체를 말하는 거였어요. 그런 크리스탈 구조였는데 다음에 세 개의 평면들이 대표적인 평면이 된다고 설명을 제목을 써놨죠. 자, 이런 큐빅이 있고 물론 지금 SC 구조지만 BCC든 FCC든 그건 지금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지금 중요한 건 이게 정육면체라는 거죠. 만약에 이렇게 색질되는 면은 앞부분이죠. 앞면인데 이거를 나중에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지만 100면이라고 바로 볼 수가 있고요. 이면은 110면이 이면은 111면이고요. 자, 이게 진짜 중요한 부분인 게 네, 이 110면이나 110면이나 100면이나 111면으로 보통 성장시킨다는 말을 하는데 그래서 제가 실험실에 잠시 있었던 바로는 그런 실험에 종사하시는 물리학자분들께서 보통 이러한 의사소통이 단어로 많이 써요. 그만큼 중요하다는 걸 잠시 설명드리면서 넘어가 볼게요. 네, 그래서 그러면 이 면이라는 걸 어떻게 결정 내릴 수 있느냐를 설명드리는 게 가장 중요한 내용이 되겠죠. 사실 문제를 잘 푸는 것도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100 110 111면이라고 해봤을 때 이거를 일단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이거를 알 수 있는 두 가지 방법. 첫 번째 방법은 벡터를 이용하는 거기 때문에 제가 영상에 보시면 유튜브 영상에 배너가 아니라 구획이 나눠져 있을 겁니다. 지금 구획은 벡터로 표현하기 이런 것 같고 벡터로 풀이하기 이겠지만 면제법선 벡터로 풀이하기 근데 다음 구획은 밀러지수로 풀이하기예요. 이게 필요가 없으신 분들은 다음 구획으로 넘어가시면 돼요. 자, 일단 설명드릴게요. 자세하게 자, 벡터로 풀이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면 이게 정석일 수도 있는데 ABC라고 일단 보여드릴 수 있죠. 100이 각각 ABC 무슨 말이냐면 이쪽 방향에 A 이게 B 이게 C축이라는 벡터로 표현할 수 있다고 해볼게요. 100이라는 건 A가 1이라고 되어 있는 거랑 대응을 시킬 수 있겠죠. ABC 순서라고 한다면 읽는 게 그러면 A가 1이고 B, C는 0이니까 이게 어떤 의미인지를 봤더니 X, Y, Z로 볼 수도 있겠고 어쨌든 그런 경우에는 A가 1이니까 이 방향 벡터로 볼 수 있는 거예요. B, C 방향으로는 0이라고 보는 겁니다. 그냥 벡터 방향이 없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A축 방향으로 한 번 나가는 그 단위 벡터로 보면 그래서 이게 100 면이라 부르는 거고 네, 정리를 하자면 지금 파란색 면인 걸 밟고 우리는 100 면인 걸 모른다고 해봐요. 그런데 100 면인 걸 어떻게 알아낼 수 있느냐 이 면접 법선 벡터가 A축 방향으로 한 번 나가고 B, C 방향으로는 없으니까 그래서 100 면이라고 부를 수 있는 겁니다. 110은 어떨까요? 110 이 면을 법선 벡터 즉, 수직한 방향의 벡터로 보시면 되겠고요. 그런 벡터를 벡터에 대해서는 제가 지금 띄워드린 배너에서 설명을 자세히 드렸지만 그 벡터의 합을 이용하면 이 110 면이라는 걸 몰라도 이 대각선 방향이 이런 이상하게 생긴 면은 그거의 수직한 벡터 방향은 이 방향 벡터, 이 방향 벡터 더한 이 방향 벡터가 수직한 방향이 되겠죠. 그러니까 이 대각선 방향은 각각의 우리를 향하는 방향과 오른쪽 방향과 각각 45도를 이루는 벡터일 거예요. 그렇죠? 그런 게 바로 110 면의 수직한 법선 벡터가 되겠죠. 그래서 X축 방향으로 또 아니 A축 방향으로 B축 방향으로 1, 1만큼 있고 C축은 0에만큼 성분을 가지는 벡터로서 표현되니까 법선 벡터가 110이라서 110 면인 거예요. 111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이렇게 더하면 이게 되는데 이거랑 이걸 더하면 이게 되니까 결국에는 A, B, C에 각각 1만큼의 성분을 곱한 벡터를 다 합산해주면 이 반짝거리는 벡터가 되고 그거는 사실 직관적으로도 이 대각선 면과 그러니까 이 111 면이라고 이제 알게 된 면과 수직한 법선 벡터 방향인 걸 알 수 있죠. 그러니까 면을 뚫고 지나가는 90도로 수직한 방향이 되는 거죠. 그런데 이게 사실은 아까 봤던 예제에도 적용이 돼요. 제가 고정 댓글에 어떻게 풀이하면 돼서 설명드리겠지만 이게 2, 3, 6이라는 게 이 3A, 2B, 1C라는 대로 표현할 수 있었던 텐트의 천장이잖아요. 굳이 표현한다면 그런데 그거는 2A, 3B, 6C라는 벡터가 이 면에 수직한 법선 벡터예요. 확인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확인해 볼 수 있는 방법은 고정 댓글에 써드릴게요. 자세하게 또 참고할 링크도 말씀드리고요. 이 방향이 되는 거죠. 그런데 이런 방법이 필요가 없다. 만약에 밀러지수만 알 수 있어도 좋을 것 같다 하시는 분들은 이 방법을 참고를 해보시면 돼요. 제가 설명드렸다시피 밀러지수라는 거는 지지대로 설명을 드렸고 그 지지대로부터 각각 몇 칸을 가야 되는지 그렇게 외우시면 된다 했죠. 그리고 각각의 몇 칸을 가야 되는 되는지랑 그 각각의 칸의 개수를 역수를 취해버려서 최소공백에서 곱해주면 된다고 설명드렸고 사실 역수 취해주는 게 가장 중요한 단계라고 설명드렸어요. 그래서 109면은 대가 A축 방향으로는 우리를 향하는 방향으로는 한 칸만 가면 되죠. 그죠? 그런데 Bc는 어때요? 무한히 가도 안 되는 거예요. 지금 무한히 가도 이 파란색 109면 첫 번째 보시는 면은 이미 A축 방향으로 이미 한 번만 가도 Bc 방향으로 성분이 없어도 무한히 반복을 해도 닿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 텐트로 봤을 때는 이거는 사실은 1 무한대 무한대겠죠. 그런데 그 역수 취하면 어때요? 100이죠.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간단하죠. 110도 마찬가지입니다. 11 무한대요. 왜냐? X축 방향, Y축 방향은 각각 1 큰 1 한 칸만씩 한 칸씩만 대를 펼치더라도 지지대를 펼쳐도 텐트로 완성이 되고 세로축인 C축에 대해서는 무한히 커지게 세우더라도 저 면까지 갈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무한대인 거예요. 이게 실제로 교재에서 설명하는 방식이지만 굳이 지지대로 설명드리지 않죠. 그런데 제가 설명드릴 수 있는 부분이 이게 최대인 것 같아서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11 무한대 그럼 역수치하면 1102 반짝거리는 면이 되는 거죠. 밀러지수가 되는 겁니다. 111 같은 경우도 이거는 무한대일 필요가 없는 게 X축, Y축, Z축에 대해서 대를 펼쳐버리면 동시에 딱 펼치면 이 텐트가 완성이 되죠. 그래서 111이 되는 겁니다. 근데 역수치해도 111이니까 계속 유지가 되는 거죠. 그리고 236도 마찬가지죠. 다시 연습해보면 다시 복습해보면 3, 2, 1인데 역수치하면 3분의 1, 2분의 1이고 6을 곱해주면 최소 공백수를 곱해준다 생각하시면 236이 되죠. 위에 것들은 이미 역수만 취해줘도 되는 거였지만 밑에는 최소 공백수를 곱해주면 좀 더 잘 볼 수 있다. 정수의 비로 나타날 수 있는 밀러지수 자체가 정수거든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좀 더 자세하게 잘 답을 낼 수 있는 거죠. 제가 이렇게 설명을 드렸지만 혹시 이해 안 되시는 부분들은 제가 추후에 나중에라도 살펴볼 테니까 한번 남겨주시면 간단한 질문들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까지 마무리하고 다음 영상에서 또 뵐게요. 항상 감사합니다.